기차 언제 올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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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구아, 기차 몇 대나 보고 싶어? 다섯 대? 좋아 기차 보고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자 다섯 대 보고 알았어 하나 보고 하나 보고 다섯 대 보고 알겠어요 사람 지나간다 두 사람이 갔어 맞아 집에 가나 집에 좋아 여자 사람이야 남자 사람이야 남자 사람이야 남자 사람이야 남자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은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 아빠 어디 갔어? 아빠가 뭐 아빠 거기 갔어? 아빠 아빠 뭐 아빠가 뭐 아빠 언제 온데? 어때? 어디? 기차 언제 올까? 기차 언제 올까? 아빠 언제 올까? 아빠는 내일 온대 기차 언제 올까? 기차는 엄마가 잘 모르겠어 기차 언제 올까? 기차 언제 올까? 기다려보자 기다려 보자 아우 추워 눈부셔 문 닫아? 알았어 문 닫아 여기 앞에도 닫아? 됐다 문 닫아 기차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와? 주호야? 칙 소리 소리 하나 이렇게 어 됐다 찌찌 찌찌 뽁뽁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기차 소리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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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아 여기 아고고 기차가 빠빠 어? 몇 칸 안되네? 기차가 짧은 기차 아고고 하나 봤어? 하나 더 한 번 더 어? 케이텍스 두 대 봤다 두 대 와 엄청 길어 그리고 빠는 것 같아 와 길다 엄청 긴 기차 같다 아고고 하나 더? 하나 더? 잘 가고 있어? 좋아 저기 기차 카페 갈까? 안 해? 오리 보러 갈까? 안 해? 거기 기차 카페 저기 기차 카페 있잖아 보이지? 거기 저쪽 강변으로 가면은 기차 카페 보이지? 가 거기 갈거야? 기차 카페 보고 기차 다섯 대 보고 기차 다섯 대 보고 기차 카페 갈거야? 기차 카페 가 그래 기차 카페 가 기차 카페 보고 그래 알았어 기차 다섯 대 보고 기차 카페 가자 응 맞지? 기차 카페 가 기차 카페 보고 rek 알았어 오 차 지나갔어 차 택시네 택시 기차 카페 사과 wij Dew